사길레 마을래 사길레 마을래 사길레 마을래 사길레 마을래 사길레 마을래 사길레 마을래 여기는 독일 독일의 콜론이 아니라 콜론이 아니라 퀴른이래요 퀴른 네이버에 콜론이라고 표정이 안 나왔어요 퀴른이라고 표정이 나왔어요 여기는 독일 퀴른 어제 공연을 끝냈는데 내일 또 공연이에요 맨날 공연해요 대박이야 여기 다른 나라예요 진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퀴른 대성당이라고 진짜 멋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본 건물 중에 제일 멋있는 건물이에요 저거 까맣게 되어있는게 2차 세계대인데 이 퀴른에 폭탄이 떨어져서 성당이 불에 탔대요 원래는 하얀색 성당인데 여기 하얀색 면도 있고 검은색 면도 있는게 너무 멋있다 다른데 알아요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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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잖아요. 네, 뭐라고 했죠? 제가 듣기로는 드로그 찍어요? 근데 전쟁할 때 폭풍이 떨어져서 여기 물이 부서가지고 직색하고 진짜? 진짜? 그냥 하얘는데 부서가지고 진짜로? 저 앞쪽 보면은 하얀 곳이 있습니다. 어? 관제의 주황이 나오면 특이한 것 같아요. 오오! 관제공부 택배? 아까도 있었어요. 저희는 지금 독일에 도착했고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독일 레스토랑에 왔고요. 어, 보이시나요? 네. 아주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메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맥주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밥을 먹을 거고요. 방금 전에 그 앞에 있는 독일의 클린이라는 곳인데 클린 성당을 봤는데요. 엄청 크게 먹었었어요. 오늘은 독일의 맥주도 한번 맛보고 싶어요. 디디디 소세지. 소세지. 오늘 소세지도 먹고 싶고 그 학생? 무슨 수바인 학생. 그것도 먹고 싶은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을게요. 아, 방금 독일 음식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맥주가 장난 아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맛있습니다. 진짜 멋있다. 나무도 엄청 커요. 미래 온 소감은 어떠신가요? 나무도 엄청 커요. 나무도 엄청 커요. 점점 안 되세요. 소아, 우선 뭐 밀지 생각해요. 아, 무슨 소원을 밀어요. 아! 들어갔습니다. 네, 소원 미쳤습니다. 아, 소원 이런. 어떤 소원을 밀었는지 말해주세요. 너무 많이 밝혀주세요. 아, 이제 아까 말하면 이제 안 이루어진다. 아... 아, 이거 잘했어. 네,. 네, 잘했어. 네, 잘했어. 네, 잘했어. 성주의 시작! 비해 끝! Thank you! Thank you! 박수님! Thank you! How could you say I love you? It's English! It's English! It's English! It's English! 너비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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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much! Nice to meet you! 죄송합니다 와우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so much! give me a give Big attention. Yes I am 와우... 저 Robert?! 내 인상가 내 인상가 내 인상가 내 인상가 내 인상가 Unternehmen 네 나이 진정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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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 분은 지금 독일에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고른 음식. 뭐야 이거? 소세지랑 단박스테이크. 엄청 커요 이거. 여기 감자도 있고요. 이거 약간 만화에서나 나오는 고기 아닌가. 짱 크다. 어때? 맛이? 소세지 되게 맛있어. 좋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이거 어떻게 봐.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커피를 주문하러 왔죠. 아이스 초콜릿. 아이스 초콜릿. 아이스 초콜릿. 아이스 초콜릿. 독일 퀼른에서의 힐링. 아이스 초코 먹방. 아이스 초콜릿.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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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때다. 이때다. 빨리 아이스 초코도 찍어줘. 아이스 초코만. 네. 아이스 초콜릿. 체크. 역시 독일 퀼른에서의 아이스 초코 먹방. 체크. 근데 이거 진짜 리얼 초코다. 맞아요. 리얼 초코. 맛있겠다. 어때 맛이? 맛이 어때요? 엄청 달아요. 맛있다. 그거 약간 섞어 먹어야 되나 보니 맛있다.